네 반갑습니다. 영화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오늘의 발음 오늘의 연음 2022년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가져왔냐면요. 여러분 잘 때 잘자 할 때 good night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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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좋은데 오늘 이 표현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죠. don't let the bad box bite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뜻은 한마디로 잘자요 잘자요 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잘자요 이러면 되는데 영어는 don't let the bad box bit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bad box 이게 뭔가요. bad box는 영어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small flat insect 작은 납작한 곤충이다. that lives especially in bats 침대에 사는 납작한 곤충 where it bites people and drinks their blood 사람들을 물고 그들의 피를 지격하면 마신다. 와 우리 입장에서는 빨아먹는다 잠자는데 빨아먹어 이러고 있는데 bad box 입장에서는 마신다. 그래 맛있게 마셔요. 모기도 제 피를 마신다. 여름이니까 모기가 좀 있는데 모기는 제 피를 마시고 지금도 제 집 이 넓은 집 어딘가에 숨어있어요. 꼭 이틀에 한 번씩 나타나서 마시고 도망가더라구요. 마신다 좋습니다. 근데 bad box는 어쨌든 이 빈대겠죠. 빈대에 물리게 하지 마세요. don't let the bad don't let the bad box bite a가 b하게 하지 마세요. 빈대가 물게 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잘 자세요. 이건 연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연결시키면 돼요. 오늘 좀 익히고 자보세요. don't let the bad box bite 이걸 자연스럽게 don't let the bad box bite don't let the bad box bite 그 느낌 아시겠나요? 이렇게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원어민이 하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딱 적재적소에 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표현이죠. 최고의 살아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원어민 앞에서 원어민한테 하고 싶으시다면 입에 붙어야 됩니다. 잘 자요 하는데 그냥 끝라인 하면 될 것을 don't let the 벌레가 뭐더라 어... 모스키톤인가? don't let the mosquito bite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don't let the bad box bite 이렇게 입에 붙으세요. 자 일단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don't let the bad box bite 자 다시 한번 don't let the bad box bite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don't let the bad box bite 자 이제 두 번은 조금 속속도 붙여보죠. don't let the bad box bite don't let the bad box bite 마지막 don't let the bad box bite 너무 빠르다고요? 알았어요. 마지막 don't let the bad box bite 입에 잘 붙이셔서 아마 이렇게 달달달 해도 원어민 앞에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goodnigh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don't let the bad box bite 이 표현도 잘 익혀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 리스닝 인강은 diction킹닷컴 diction킹닷컴으로 오시면 제 소개는 여기 터치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우 화려하네요.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강의 신청 터치하시면 또 강의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 정말 인기 좋습니다. 인기 좋아요. 그리고 고객센터 터치하시면 지금까지 신청한 분들의 또 이렇게 이력이 나와있네요. 여러분도 더 깊이 있게 저랑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